안녕하세요. 전난 장성으로 2년 전에 귀농해서 새싹인삼 재배하고 있습니다. 새싹인삼은 입, 줄기, 뿌리까지 통째로 먹는 건강식품이죠. 작은 농가에서는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죠. 하나의 싹을 키우기 위해 농부의 손은 수십 번 움직입니다. 정말 정성껏 한 뿌리 한 뿌리 수확해서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. 저희 새싹인삼을 드시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농사일이 많아 힘들거든요. 강소논 대전을 통해 1년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죠. 올해는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소개자료를 더 꼼꼼하게 만들고 있어요.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요. 이번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열리는 강소논 대전이 기대가 돼요. 더 많은,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강소논 대전을 관람할 수 있을 테니까요.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강소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산한 제품들, 정직과 믿음, 신선함을 판매하고 있거든요. 우리의 진심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요. 우리의 진심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요. 우리의 진심을 좀 더 많이 하죠. 우리의 진심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요. 우리의 진심을 좀 더 많이 하세요. 우리의 진심을 좀 더 많이 하죠. 아멘